30초 남았거든요. 30초. 30초 동안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하실 분 같은데요. 모바일 게임이 여러분, 이렇게 그래픽이 좋아. 오, 차량 참고한다. 어, 참고하세요. 야, 이거 문제되는 문저들인데? 아니, 근데 여기로 할 수가 없는데? 크게 생존해, 이거? 현재 생존 인원은 59명이고요. 자, 10분 이상 생존하기 미션 성공입니다. 한 번, 첫 번째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저, 고급상태가 두 개 있거든요. 지금 아무도 제 말을 들을게 하신다던데요. 제 말도 아무도 안 들으세요. 고급이 일과 안 되거든요, 사실 제 말을. 자, 다음에 여러분께서 클리어하기 쉬운 미션을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려, 내려, 내려. 차량을 내리셔서 차량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터쳐, 터쳐. 자, 터쳐, 터쳐. 시작! 자, 터트려주세요. 자, 터트려주세요. 자, 터트려주세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연기 나기 싫으세요? 와! 자, 또 한 달 미션이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미션! 차량 폭발시키기! 야, 바로! 네! 총발이 없어요. 자, 대장님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부상 드릴게요, 부상! 컴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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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아까는 저를 멸시하더니 지고 저런 데서 부상을 달라고. 살려봤다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자, 현재까지 두 분께서 확보한 선물을 또 만내드리겠습니다. 대그 1등 셔츠, 대그라이온 확두기념,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리고 대그 2등 택, 그리고 대그 장문 택배까지 확보하셨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나 파닝 좀 해야 되는데 1키라니, 1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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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요, 다음? 1키라니 뱉잖아요, 아까. 아... 우리, 우리 사람들 사람들. 혹시 운이니히 하셔야 돼요. 대장님께 그걸 의지하시면 안됩니다. 이 두 분 중 한 분께서 1키라니 하셔야 합니다. 제장님이시죠? 제가 제장님이시죠? 제가 제장님이시죠? 뭔가 안돼요, 뭔가 안돼요. 자, 1키라니, 1회 팔맨과 1회 도끼. 어? 서리나 씨가 1회 팔맨과 1회 도끼에요. 자, 1키라니 역사나요. 자,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말해주세요. 살려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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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립니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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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애거리라 친구 지났어요. 그래서berry가 열심히 춰어요. 자, 이제 김희철씨 체력 협곡하세요. 양을 넣어볼께요. 체력 협곡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기절 자기 편 살리기 미션은 날아갔네요. 김인철씨 평소에 준 방향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를 계속 못 살리는 거예요. 길지가 좋네요. 네, 제가 볼게요. 네. 네. 지금 복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체력판을 하시는 중에 우리 대장님들께 이륜조끼가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시겠어요? 이륜조끼 있나요? 이륜조끼를 김인철씨가 획득하게 내면 미션 또 하나가 성공이거든요? 아, 나... 나 지금 힐가 없고... 힐! 나 힐이 된다. 자, 대장님들께 빨리 부탁을 해서 이륜조끼를 획득하시면 7번째 미션까지 성공합니다. 김인철씨 이제 혼자 해내셔야 해요. 서리나씨가 없게 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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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